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 충격사태 터졌으며 수만 명의 한동훈 지지자들 날벼락 한동훈 커뮤니티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치란 조직과 경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동훈 정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4.10 총선거 국민의힘 폭망의 주범이 한동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당대표 하겠다고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 난리가 났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외치며 국민의힘 입당한 한동훈 지지자들 지금 충격상황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 당원 가입자 한동훈 지지자들 이번 선거 투표 못해 한동훈 지지자들 지금 커뮤니티서 충격 송터 이준석 때처럼 당원 가입수 많지 않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네이버 카페 위드 훈이 회원들이 지금 충격적인 상황에 수만 명이 대패닉에 빠졌습니다 또한 한동훈 지지자 위드 훈이 회원들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한 수만 명의 한동훈 지지자들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는 조건 때문에 이번에 투표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규모 역시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 전후 가입한 당원의 수혜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 결과에 수만 명의 한동훈 지지자들이 날벼락이 떨어졌다며 지금 커뮤니티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 명부를 위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위결을 거쳐 확정된 당원 및 대위원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은 매달 1,000원 이상씩 1년 중 3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비가 매월 10일 납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이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원 명부 폐쇄일 전까지 당비를 두 번 이상 5월 10일, 6월 10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 직후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한 위두훈이 회원 한동훈 지지자들 수만 명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러한 결과에 한동훈 지지자들 지금 커뮤니티에서 한바탕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위두훈이는 한동훈 후보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회원수가 급증했습니다 총선 전 1만 8천여 명의 회원수를 기록했던 위두훈이 가입자 수는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 기준 8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했다며 커뮤니티에 인증을 한 게시물도 지금 2천 건 이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이후 당원에 가입한 수만 명의 한동훈 지지자들은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지금 그야말로 울분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동훈 지지자들은 7월 10일 돼야 책임 당원이 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당대회 투표가 안 된다니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러게 빨리 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할 걸 어쩌나 한동훈 당대표 만들려고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국민의힘 당원이 되었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한동훈 당대표 대개 하기 위해 나와 우리 영감님 또 내 주변에 있는 손주들까지 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시켰는데 이번에 투표권이 없다니 투표를 못한다니 이거야말로 큰일일세 큰일 위두훈이 카페 회원들은 책임 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들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그 전부터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당원이라도 당 옆 위원장이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한 지지자는 본인 해당 지역 당 옆 위원장 연락처를 시, 도, 당에서 확인 후 반드시 직접 연락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당원에 가입한 팬카페 회원이 전당대회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두훈이 한동훈 팬카페 회원수가 급증할 당시에도 당원수가 많이 늘었는지 확인을 해봤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당원수가 비교적 확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 직후 국민의힘에는 전국에서 한 달간 약 2만 3천 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에는 책임 당원수가 적고 1천 명, 2천 명 늘어나도 그 비율이 높아지지만 지금은 책임 당원수가 거의 80만 명이라며 전당대회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동훈 팬클럽같이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선거인단이 84만 3천여 명인 것에 비해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선거인단은 약 33만 명이었습니다 반면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팬덤이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팬카페 회원 본인들이 책임 당원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감성과 지식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개딸들의 적극성이 그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단은 총 84만 3292명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인단 중 대의원은 9440명, 책임 당원은 79만 430명, 일반 당원은 4만 3422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대표가 대여한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다 못하게 된 수만 명의 한동훈 지지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통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 참 큰일 났다라는 충격적인 글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제가 한동훈 후보 뭐 나올 수 있지요 또 제가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 본인들의 결정과 본인들의 생각을 위한 선택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지금 연일 드러나고 있는 한동훈의 더티한 과거 이중성 이번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